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c 그래서 아 아 으아 부여부터 거의 으 으 으 야 미끄러운데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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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깜짝이야 쭈욱 미끄러졌고 딴 길려고 했죠 감사합니다 여기는 좀 미끄럽네 크기 위주로 되어야지 이게 밴들밴들 해줄 뿐인가 미끄러워 키우님 괜찮아요 어 가자 와 와 우와 기왕 미끄러운데 이거 그러게요 우와 우와 내가 드리라고 橋에 히어리 형님 아쉬... 아쉬웠대? 우와... 히어리 형님 아쉬웠대? 네... 우와... 와우 이거 뭐야 뭐 있어요? 우와 이거 뭐야 기와병속이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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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씨 여차에서 말린다니까 여차에서 말려 아빠 가세요 마지막 거의 오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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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우후우 우후우후우후ー wyfffaw זה 저쪽으로 덜어 나오는 거거든요. 바위를. 왼쪽이 안동구나. 왜왜왜왜. 아무것도 아니야. 깜짝이야. 뭐야? 저게 옛날에 저거 그냥 넘어다닌 거예요? 없었어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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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다 역사면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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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 되면 바로 옆으로 빠져버리고. 여기. 여기 아니에요? 우와. 자국이 있죠? 네. 자국이 좀 많아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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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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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